네 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니라 주말에도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스트레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통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강의를 좀 찍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앞에서 제가 워드프레스 취약점, WP 스캔이나 아니면은 워드프레스 취약점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워드프레스를 보완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선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좀 추천할 수 있는 책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엮어서 보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제가 왜 관심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워드프레스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 CMS 플랫폼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대기업 쪽, 국내 대기업이나 아니면 기타 쇼핑몰을 구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이렇게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들을 보면은 워드프레스로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어떤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도 하나의 플러그인들만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하나씩 하나씩 붙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거나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전번 시간에 저희가 제가 한번 유튜브를 공개를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CMS인 것이고요. 거의 독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에 이제 많이 설치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나 테마들이 공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테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제 프로 버전으로 넘어가면은 무료로 사용을 하게 돼요. 플러그인도 동일하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만큼 이제 보안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요게 중요하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을 했던 요 개발자들이 유지가 안되는 그런 플러그인들의 테마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 워드프레스 엔진 그 자체에서 이제 플러그인하고 테마들이 업데이트가 안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권고하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관리되지 않은 워드프레스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아직도 악성 코드는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만큼 이제 보안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취약점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은 웹패킹 공부를 하는데 충분히 환경들을 제공을 할 수 그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CTF나 그런 데 보면은 이 워드프레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웹패킹들을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플러그인들이 워낙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에서 제작하는 그러한 기능들이요. 많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이런 환경이나 어떻게 환경을 구축해야 하냐 아니면 이런 취약점들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것들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들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워드프레스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드프레스를 구축을 하고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구축을 하고 테마를 어떻게 구축을 할지 그 다음에 거기다 게시물이나 게시판 같은 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반영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의 원리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책을 하나 좀 소개를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보완적인 것들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워드프레스 책들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역시나 만들면서 배우는 워드프레스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얼핏 보다가 최근에 이제 전자책으로 좀 구매를 해서 다시 봤어요. 저도 이제 웹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이제 개발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스템 같은 걸 개발을 하면서 이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조금 아시거나 구축하실 수 있다거나 아니면 PHP 환경을 구축하셨다면 앞부분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어떤 입문자들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책을 쓴다면은 그 정도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테마를 익히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플러그인들을 하면은 결제 시스템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어떤 환경들을 정말로 리얼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환경들도 좀 이렇게 구축을 하고 하지만은 그냥 테스트 환경을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도 그러고요. 그런데 정말로 리얼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쇼핑몰처럼 구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취약점들을 찾아낸다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보안적으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 진단과 모의킹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희만 씨하고 제가 오래전에 썼던 책입니다. 책인데 이 뒤에 워드프레스에 관련한 취약점 진단에 관련된 것들 책들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이 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전자책으로 무료라 아니면은 이제 일부 유료로 오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에 대해서 다룬 책들은 거의 다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이제 거의 추진했던 것들이 거의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해킹이라고 검색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몇 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한번 좀 보시거나 몇 가지 사례들만 공부하시면은 굳이 뭐 책을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플러그인까지 구축을 여기다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다가 이제 WP스캔 같은 경우나 이제 일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다룬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해킹하는 것들 우리가 뭐 SQL 인젝션이면 SQL 인젝션을 그냥 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스코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시켜코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시고 얘를 어떻게 내가 개발을 한다면 반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취약점 분석을 하시면서 제대로 방어가 되는지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시고 좀 더 더 많은 애재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이스프로이트 DB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격코드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실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코어 쪽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관심은 좀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도요. 아니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게 이제 좀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되다 보니까 뭐 이러한 환경 때문에 예전보다는 속도가 조금은 늦습니다. 그래도 뭐 한 달에 대여섯 개씩은 충분히 나올 정도로 그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디렉토리 트래블스 취약점, SQL 인젝션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죠? 이게 패스워드나 인증 처리 미흡 관련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디도스 공격이나 이런 모든 웹패킹에 관련된 용어들이 다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드프레스가 좋은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플러그인 같은 걸로 버전 예전버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취약점들을 분석을 하다보면 근데 이거는 워드프레스는 개발자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전 버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프레이트 DB 쪽에서 공격 코드를 정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축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건 이제 나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도 한번 제가 유튜브로 한번 공개를 해도록 할 건데요. 테스트 분석한 거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벌룬 허브라는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 어떤 취약점 사이트들을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미지를 올려놓고 요걸 한번 풀어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사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 요 사이트인데 음 여기 같은 데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플래그 뭐 두 개의 플러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두 개의 플래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어 해킹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취약점인 그런 이미지들을 같이 다 올렸네요. 네 다 올린 그런 것들이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그 뭐 세 개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고 싶으면은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제 그 가상 환경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풀고 난 뒤에 이제 뭐 어디 블로그나 그런 데서 공개해도 예 그 프리들을 공개하거나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되는데 제가 왜 요거를 소개하냐면요. 여기에 올라오는 이미지들을 한번 풀다 보면은 뭐 한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한 20%에서 30%는 워드프레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가 워드프레스의 그런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이제 테마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플래그 값들 예 그런 꺼내는 방식의 그런 것들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요것을 만든 분들도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시간보다 차라리 워드프레스로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워드프레스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한번 플래그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CTF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 프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한번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